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혁은입니다. 네 모두들 인가, 인가!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초 능력자 서바이벌 할 건데요! 자 오늘은요.. 오늘 같이 할 멤버들 소개하면서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수거님이 없어요. 이수거님 집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거님 인사 좀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생님 반갑습니다. 아 그게 끝이야? 안녕하세요 김장님 안녕하세요 담배님 안녕하세요 진흙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님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야생 서바이벌 능력자를 아니 처음에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각자에게 랜덤으로 능력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할건데 어 그냥 팀 먹고 싶은 사람끼리 팀 먹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능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좋은게 걸리길 네 오케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발 좋은거 아 제발 S급 능력 아 제발 아 제발 룰너 확인 아 어 어 이거 오케이 자 룰너 확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이 시작되고 30분 후에 자 이 야생 맵으로 맨 위로 올라오셔서 이제 전투를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오늘 야생 능력자 서바이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능력은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아 너무 깜짝 놀랬고요 네 능력을 보자마자 여러분들도 좋다는걸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S랭크 바로 S랭크 루피 아 누구랑 팀은 먹지 게임 잘하는 친구라 해야겠네요 어 어 김리아랑 뽀뽀 우와아 정말 싫어 너무 싫어 그러면은 맛보기로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쯧쯧쯧쯧 들었고 돌좀 캐러 가볼까 하아 진짜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능력 다른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겠는데 뭐 괜찮습니다 아 요로르한테 통화 좀 해볼까 아 안녕하세요 요로님 아 아 깜짝이야 아 요로르님 안녕하세요 네 아 요로르님 그 덱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팀하실래요? 아 혹시 능력이 어떻게 되시나 아니 랭크만 알려주세요 랭크만 무슨 랭크시죠? 스페셜 랭크요 스페셜 랭크요? 네 아 그러면 스페셜 랭크 걸려서 기분 좋으시겠네? 아 기분 완전 개최분 아 그러면은 요로르님 스페셜 랭크니까 스페셜한 애교 하나 보여주세요 아 요로는 너무 귀여워서 아 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아 이거 여러분들 요로르님 애교가 너무 과하네요 네 팀 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동굴 쌓았구요 너무 좋죠? 야 요로르는 너무 어 네 아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파이 아이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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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 없어졌어 아 그러시구나 아 아주머니 야 왜 때려 아 아주머니가 먼저 선빵 때렸잖아요 네가 먼저 곡괭이로 내 정수지 찍었거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담미오님 네가 먼저 찍어가지고 내가 죽을 거 아냐 담미오님 그 레벨이랑 님이 알아서 주세요 아 태태기님 아 태태기님 담미오님 야 아 능력이 어떻게 되세요? 하하하 아 저요? 네 근데 저 진짜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뭔데요?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요 아 능력이 그럼 무슨 랭컨대요? 랭크 SS요 SS요? 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SS를 아 SS 확실해요 거짓말 안 치고 아 SS만큼 거짓말이면 뭐 천만 원 줄 수 있나요? 현금 천만 원 아 1억 드릴게요 아 1억 드릴게요 어 저 거짓말 아닌가 보태 아 저는 S랭크입니다 저 진짜 좋은 능력이죠 혹시 저랑 뭐 팀 하실래요? 근데 EMN님은 말이죠 약간 능력이 조금 안가네 아 담미오님은 능력이 뭔데 아 무슨 랭크인데요 담미오님은 저는 랭크는 벨킬 수 없고 자연친화적인 능력입니다 아 네 자연친화적 아 쓰레기 소래기 소래기 네 진짜 삑 뭔 줄 알고 삑급 정도 되겠네요 자연 쓰는 건 말이죠 다 소래기입니다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그러면 잘 알고 갑니다 저는 S랭크라는 거 네 알고 계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싸울 때 보시던지 뭐 같이 팀 하신데 뭐 연락 주세요 예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담미오님하고 태태기님은 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짓말 냄새가 나요 사람을 못 믿거든요 네 지인겸님 버킷 확인해 보세요 지인겸님 때가 게임 모드 써서 템 뽑아요 그런가요 인첸트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능력보다 인첸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굴인데 왜 이렇게 철이 없지 제가 지금 이수건님 집에 있는데 제 집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돼서 약간 놀러 왔단 말이죠 방송화로 이수건님이 집 청소를 잘 안 하세요 네 아마도 철이 덜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철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그쵸 이수건님?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왜 또 그렇게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이수건님 오늘 방송 안 하니까 어때요? 아 지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 아 방송을 못 하니까 오늘 허락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네 아까 네 저 방송하고 있을 때 영화 보고 왔죠? 너무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의주 쉬시고요 아 이거 어찌보면 좋지? 오늘 누구랑 팀 할까? 아 아 이거 요루루가 혼자네 요루루한테 가보자 아 요루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스페셜한 애교 잘 봤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찍어줘 네 모든 시장료분들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 정말요? 아 네 능력이 그래도 스페셜이라고요? 아 네 스페셜 랩트입니다 그런 능력은 없을 텐데 여기 있네요 그래요? 네 네 아이고 스페셜 안 스페셜이라고 똑똑히 적혀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본인이 이쁘세요?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네 당연하죠 아 네 라장님 왜 그러시죠? 저기요 라장님 갑자기 능력이 intelligence 바솔라고 말해요 아아 예 아 테텍이데이 능력이 뭐죠? 바솔눼면 크루 아 크루 아 크루 좋은건데? 큰일 났네 아 사기꾼부들 아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능력을 한 명씩 말하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우리 진실타이머 같이 가십시다 요루루님부터 말하세요 아 저요? 저 그거 가라예요. 가라, 아. 구라 칠래? 아 저는, 저는 그겁니다. 저는 거짓말이라는 능력이거든요. 그냥 입만 나오면 구라예요, 저는. 입만 열면 구라입니다, 저는. 그거 패시브 뭔지 아세요? 뭐죠? 다구리입니다. 그럼 라장 님은 뭔데요? 진짜 요로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가하라입니다. 아. 요로로 님이 거짓말이네요, 그럼. 요로로 님이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제가 근데 할 말이 있는 게 라장 님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아, 근데. 그러면은 서로 그 능력이 뭔지, 가하라가 어떤 능력을 쓰는지 말씀해 보시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철입니다. 아, 여기 입만 열면 다 구라네요. 여기 구라방에 일어나서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하. 하하. 아, 나나나나나나나. 죽죽. 죽죽. 아, 왜 때리세요, 김리아 님? 아, 잉현매 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왜요? 싫어요. 아, 죽어요, 저 진짜 죽어요. 아, 왜 마음에 안 들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김리아 님. 김리아 님? 김리아 님 맨날 혼자서 마시는 거 먹고, 저는 안. 아, 김리아 님은 어제 뭐 드셨는데요? 저 어제 만두 먹었어요. 마시는 거 먹었네요. 만두같이 생겨가지고. 뭐라구요? 아, 저는 어제 치킨 먹었어요. 김리아 님 너무 애예요. 아, 김리아 님. 네. 근데 아까부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고마워요. 김리아 님 원래 귀여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거 주니댄 님도 계시네요. 주니댄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주니댄 님도 오늘 귀여우시네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귀여운 이유? 아니요, 저는 원래부터 귀여운 이유. 아이고, 여기 이 방. 네, 좀 너무 더러워서 못 잊겠네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아, 네. 너무 애교를 떠시는 거 같아서. 네, 나왔습니다. 아, 철이 안 나오네. 근데 오늘 철이 빨리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19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19분. 말해야 될까요, 19분 남음. 빨리 철을 캐고. 뭐야? 김여님! 김여님, 김여님. 이미 철 드셨죠? 이미 철 드셨죠? 네. 제가 철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벌써 그렇게 소문이 빠졌어요? 아니, 철 9개가 사라졌다고! 아, 빨리. 아, 돌려줘요. 빨리 돌려줘요. 네, 버리겠어요. 찾아서 죽이시던가요. 아, 찾았어 이미. 빨리 돌려줘요. 아, 때리지마. 아, 때리지마. 죽어, 죽어, 죽어. 아, 죽어. 아, 돌려줘요. 빨리 돌려줘요. 진짜. 아, 빨리 돌려줘요. 진짜. 아, 빨리 돌려줘요. 진짜요. 너 자꾸 그러면은? 얌. 아, 빨리 돌려줘요. 진짜.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개만 줘요, 그러면. 두 개만 줘요, 두 개만. 두 개는 겁만 들어서 저 목 딸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안 되겠네. 이거. 이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지금 엄청. 네,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설 아홉 개만 뽑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저 보너스로 16개 더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더럽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뺏는 게 더 나빠요. 아니, 뺏는 것도 양육 각시이죠. 룰을 파괴하시면 안 되죠, 아저씨. 네, 둘 다 죽을 줄 알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팀 아무도 안 하고요. 제 능력이 좋. 엄지에 좋다보니까. 그냥 제 루피 능력으로 다 죽이겠습니다. 그게 답이네요. 저희 멤버들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제가 혼을 좀 내줄게요, 여러분들. 하하. 호호. 히히. 철을 어디서 구하지? 철을 좀 많이 켜야지. 원래 좀 그런데. 화로 많이 만들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김매님. 아. 아. 김매님. 아. 절요. 아. 김미안님. 아. 김미안님. 진짜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아. 김미안님. 진짜 제발. 아. 아. 반만 주세요. 반만. 반만. 아. 왜 그래. 아. 진짜. 아. 이런 게 어딨어요. 김매님. 반만 주세요. 반만. 아. 제발요. 지금 17분밖에 안 남았어요. 안 물어봤고요. 아. 죽여. 아. 죽여. 그냥. 죽여. 아. 빨리 내놔. 빨리. 아. 죽이기 싫어요. 팀에요. 팀에요. 팀. 저 능력 좋아요. 능력 S급 능력이고. 루피입니다. 루피. 루피요? 루피. 아. 네. 팀에요. 뭐야. 잘 있어요. 어디 갔으면 된거에요. 어디 갔으래? 저는 클로킹이거든요. 아. 투명이야? 능력이? 네. 네. 저를 못 잡을 거예요. 아. 제발 아예. 아까부터 그래서 안 보였구나. 그래서 아까 탱 훔칠 때. 니가 안 보였구나. 아. 어쩐지 얘가 안 보여. 여기요. 김매님 팀에요. 네. 팀에요. 팀. 그러면 신용님 의미로 뭘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해바라기 드릴께요 해바라기 널 닮은 해바라기 어, 뒤에 주위대님! 이 사람이 철 훔쳐갔어요 뭐 뭐라고 하죠 해줘요 이게 여러분들 능력이 뭡니까? 아, 그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둑놈이 있습니다 제 철 제 철 20개를 훔쳐가셨거든요 화로로 구울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해봐요 안 돌려줘요 당연히 안 돌려주죠 아니 근데 이거 원래 가능해요 아, 훔치는 거요? 아, 서바이벌 게임인데 제가 능력을 알아본 결과 김미야님은 클로킹이에요 투명 태태기님 아, 그럼 저의 능력은 뭐죠? 님 능력이 그거잖아요 쿠마쿠마 쿠마 아닌가 봐요 쿠마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갑자기 불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짓말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입만 열면 이 사람들을 못 믿겠어 우리 멤버들 안 되겠어 야 안 되겠어 못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 나갈려 여기 아, 인유리님 인유리님 네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저랑 팀 하시겠어요? 아, 팀이에요 저 능력 진짜 좋아요 아, 팀 그니까 능력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저 능력 그겁니다 저 능력 진짜 거짓말이에요 데스노트 갑자기 능력이 왜 이렇게 바뀌시죠? 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통화방에 4병 있죠? 근데 저렇게 당당하게 말했다 100% 불화라는 겁니다 아! 자, 방 나갔습니다 통화방 나갔고요 거의 서바이벌 게임인데 왜 이렇게 훔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김리아님을 꼭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김리아가 비명 지르는 모습을 네 요로님 아, 깜짝이야 네 요로님 저희 팀이에요 아, 좋습니다 아, 진짜 팀이에요 진짜로 저 거짓말 아니고 능력 루피입니다 루피? 네 좋은 거죠 한번 들어 어 혹시 네 능력은 뭐예요? 진짜 보지만요 루피 아, 그래요? 저 미러링이에요 죽으면 상대방도 죽인다는? 네 같이 내려갑니다 상대, 그니까 상대방이 널 죽이면은 상대방도 죽어요? 네 저랑 팀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진짜 좋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철 좀 줄 수 있나요? 제가 철을 아까 김리아한테 뺏겨가지고 아, 뺏기셨어요 아, 네 제가 화후루에도 넣었는데 누가 뺏어가더라고요 자, 김리아 능력을 알려줄 수 있어 김리아는 투명입니다 투명이에요 투명이요? 네 몇 초간은 투명이죠 한마디로 비참한 능력입니다 아, 그럼 팀이에요 저희 아, 왜냐하면은 제가 저기 저기 아까 다른 분들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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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아님 네 네 아, 김리아님 듣고 듣자리 좀 표현이 좀 거치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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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통화방에 언제 들어오셨죠? 에 에 좀 역겹 네요 아, 네 아, 네 아, 근데 잉겸해님 덕분에 저 철 한 번 안 캐고 풀셋 입었거든요 아, 아까 감사합니다 김리아님 님은 제가 죽을 줄 알아요 아, 진짜 안 돼 지금이라도 지금 사랑으로 품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라고 난 널 죽이기 위해서 태워놨어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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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아님 철 얼마나 훔치셨는데요? 한 30개 넘게 훔친 거 같은데 오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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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 몰라요 개인전이고요 김미아랑 진흙대 혜택이 이렇게 팀인 거 같습니다 일단 와, 3명 팀이에요? 저희도 그러면 합격도 포석해오죠? 안 돼요 안 돼요 배신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나아요 사람이 더 늘수록 원래 배신도 커지는 법 아, 네네네네 아, 정말로 믿을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아, 입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은 그 위로 올라오세요 님한테 TP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만나죠 태워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거 철 녹이는 거 네 개 남았는데 네 개 녹이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기지를 만들고 있을게요 그러면 벽에다가 아,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아, 자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 말씀하세요 네, 여맹 님이 네 네 저와 팀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통관리가 있습니다 아, 그게 뭐죠? 요루루 님? 저의 귀여운 점을 서술해 보십시오 아, 요루루 님이 귀여운 점 몇 가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음 제가 자비를 베풀어서 다섯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일단 요루루 님께서는 일단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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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 귀여우세요 이빨 하나 이빨이요? 네네 이빨 이빨이 정말 귀여우시고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발톱 발톱이 이쁘시더라고요 또 발톱이요? 그 다음에 그 발톱 떼 그거랑 발톱 떼 아, 저는 진실만 말한 겁니다 진실만 아니, 보통 그런 걸로 사람의 귀여움을 결정하나요? 아, 그럼요 다 그래요 발가락도 많이 네일아트 하잖아요 아, 네일 하잖아요 네, 필리아트요? 아, 근데 저 그런 거 하나 하세요 네 제가 귀여운 구석이 없다는 걸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 있어요 그게 귀여우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귀여우시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아, 네 마음이 많이 너무 당연해서 마음이 많이 풀어졌나요? 아, 네 아, 네 아, 귀여우세요 아, 귀여워요 아, 왜 그럴까 또 다 알면서 그래 아, 답정너야 아, 답정너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이 다 구우면 티피 타세요, 그냥 네 티피야? 네 다 구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인체트 잘되게끔 기준 많이 넣어주세요 네 네 갈게요 일단은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갑옥부터 몇 번 할까요, 몇 번 한 번? 2번 2번 2번, 오케이 아! 화해 어머드보 아, 오케이 철군 아, 인체트가 굉장히 구진게 뜨셨나 보네요 아, 김현이 가주세요 김현이 가주세요 김현이 가주세요 통화번호 들어오지 마세요 김현이 왜 그러셨어요 아, 언제 남죠? 시간 얼마나 남죠? 빨리 목 닦아드리고 싶은데 5분, 5분, 와! 미... 와, 뭐야 이거! 화해 어머드보호가 4개나 떴잖아 오? 좋은건가? 좋은거에요? 안 좋은거죠? 화해 어머드보호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가 떠야되요, 보호가 물리적인 데미지를 방어하려면 보호가 필요합니다 큰일났네, 큰일났네, 큰일났네 끝났어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오, 괜찮아 괜찮아 예 잠깐만 아, 아 아, 칼만 남았어, 칼만 이제 와아아아아아악 아, 좋은게 잘 되셨나보네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와, 강타라니! 큰일났다 강타? 강타 안좋아요? 강타가 몬스한테만 들어가는 데미지를 말합니다 강타는 와, 나 진짜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이기지? 끝났어요? 네, 레벨 끝났습니다 저도 이거 강타검 그게 뭐죠? 강타검 강타는 몬스한테만 들어가는 데미지를 뜻하는데 이거 밀치기검이에요 강타 밀치기검 아아아아 밀칠 수 있구나 어우,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와, 진짜 큰일났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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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바지는요? 네? 네 바지는요? 아, 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희? 어떡하다뇨, 죽어야죠 뭔가 던질 것도 없고 저희는 능력으로 승부를 봐야됩니다 제 능력 봐주세요 자 네 제 능력이 팔이 늘어나거든요 잘 보세요 능력 갑니다 고무고무 응? 피 얼마나 달아요? 피 안닿는데요? 피가 안단다고? 네 아 피 안단다고? 안닿는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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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한테도 맞아볼게 아 피가 얼마나든지 보자, 우리 우리 능력 아니면 힘들 거야 많이 그것도 많이 그럼요, 능력 아닌가 너 보호가 있어? 네, 있어요 근데 너 강타 아니라며 약간 미러링이라며 약간 미러링이라며 네, 미러링인데요 근데 왜 강타가 있지? 칼에 강타가 있어요 어 두 가지 능력이 있다? 응 아니, 칼 인텐트 자체가 강타로 떴어요 한번 때려봐 다시 반칸 다는데 반칸? 한 칸 다는데? 헉 에바 너 봐봐 얼마 달아? 안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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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안단다고? 피가 안단다고? 네 아, 금개구나 잠깐만 금개 하나만 꺼낼게요 여러분들 아, 저 금개 있어요 아, 오케이 하나 주세요 이게 능력이 또 있네요 아, 되네요 일단 신속하고 힘하고 점프 강화하고 멀미하고 저항이 들어갑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우와 우와 퀼타임 몇촌데요? 30초 오케이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 탑 치세요 오케이 뭐야 BJ리아니면 태택이 되면 바로 죽였는데? 죽였는데? 태택이 바로 미신 때렸네? 태택이 탈락 태택이 탈락 뭐지? 왜 바로 미신 때렸지? 자,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꼭 팀하자 우리들이 야, 너 보호가 있어? 가보세요? 네, 있어요 얼마나 있어? 나는 3 있어, 3 저... 4 있어요 와... 진짜 안 나왔다 우리 괜찮아 4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에요 풀 보호를 끼면 16이 돼 16 상대방은 16인데 우리는 3이니까 높겠지? 진짜 순삭이거든? 음... 그렇네 내려와자 내려오자 우리 내려가자 우리 내려가자 좋습니다 우리 화이팅하자 화이팅 일단 이거는 밀치는 능력인 것 같고요 데미지가 없는 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가자 루피가 루피가... 그... 데미지가 없으면... 으흠... 좋은 능력인가? 좋은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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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때 싸울 때 피 달아? 아니요 그냥 밀려놔서 기분이 나빠요 아아... 네, 우리들이 같이 이제 시선을 맞추고 때리면 이깁니다 여메님 여메님 검 한 번만 맞아보실래요? 밀치기 검이거든요 네 네네네 한 칸 한 칸 약간 루피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제 능력이? 아아... 어 저기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저기 있다? 저 위에 위에 올라가서 밀치면 이기지 않을까? 가하라 아니 안, 안 돼요 이거 모래 능력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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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적 저거 잡자 저거 잡자 같이 올라가 싸우트분 해 갑니다 저 앞에 앞에 적 누구야 누구야 화살했다 화살 능력이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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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피가, 피가 3개 남았어 나 파고 나와야 돼 파고 나와야 돼 파고 나와야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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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나사님 잡아라!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쟤 쟤 쟤 칼 약한 거야 때려도 돼 때려 때려 쟤 칼 약해 칼 약해 칼 약해 아 여기 물인데? 아 끊이 났다 끊이 났다 도망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잡을 수 있어 쩔는 거잖아 어어 오케이 오케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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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잡아서 우리 템 먹어야 돼 아 뭐야 진짜 가하라 아니 근데?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좋습니다 어디갔어? 따라왔어 따라왔어 아까 그 가 아까 가하라 쪽 아까 가하라 쪽 아까 가하라 쪽에 있어 왜왜 조위대님 왜 그죠? 아하 딱 봐도 둘 다 약해 빠지신 것 같은데 으아아아 어떡해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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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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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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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대가 왜 여깄어 너 뭐야 넌 뭐야 야 오케이 요로르의 미러링이 발동나요 질대 지금 죽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작전 와 우리 진짜 작전에 통했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여보님 감사합니다 요로르님 한 건 하셨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보호가 진짜 많아요 뭐죠? 보사? 아싸 보사? 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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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나오면 된다 투구가 없나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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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 없고 좋아요 자자자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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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금 금 나와라 금 오케이 됐고 자 할만해 졌구만 담미호님이랑 나랑 두 명이 더 남은 거야? 담미호님 담미호님 아 깜짝이야 이미라 저랑 두 명이 더 남은 것 같은데 왜? 저게 저기 팀이야? 아니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우리끼리 우리 둘이 남았네 아니야 김이야 여기 있는데 김이야 여기 살아있다고? 여기 살아있잖아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쟤는 집 아니야 저거? 날카로움 날카로움 다이아검이었네 이게 와 나 진짜 짱이다 날카로움 와 큰일 났다 어? 큰일 났어 비제이 리아 살아있잖아 살아있어? 어 아 리아님 살아있어요? 네 자미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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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래? 팀할래? 그거만 말해봐 나 팀할래 팀할래? 그래 팀해 나도 팀할래 어 자미호님 자미호님 때릴거야? 안 때려 안 때려 피 달아? 피 안달잖아 응 하나도 안달아 나한테 다가와봐 그럼 팀해줄게 네? 안달아 안달아 일로와봐 일로오면 팀해줄게 일로오면 팀해줄게 안달리야라 나 팀해줘 나 그저 10번이야 그저 사람이구나 자미호님 나랑 팀안 자미호님 아이템 내구도 보세요 급격히 아기를 아니오 네 아무래도 안달아요? 하나 여태 사울 manuscript 사울래요? 어 싸우네? 일로와 일로와 오펀? 어어어 등 Augkę 야 이 능력도 없단 말이야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요 단비여님 어 왜 미쳤다 8층 4였네 아이네 단비여님 즐거웠어요? 단비여님 약하시네 이제 누구 남은거지 기미하나 남았구만 바로 오래다 내가 니가 이길 수 없는 이유라 말해줄게 내가 보호가 몇이냐면 3 4 4 3이야 그럼 몇이야? 14야 보호가 14고 저랑 똑같으신데요? 날카로움이 4야 파염2에 저 5인데요 5야? 예 거짓말 치고 있네 검이 혹시 다이아검인가요? 네 네 전 똑같습니다 넌 죽었어 내가 원펀치로 널 날려버릴게 어디야 위에 있어 아 위에 있어 그래 그래 내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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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으면 내려가냐? 올라가야겠네 그냥 녹여줄게요 여러분들 그게 좋겠죠? 네 저런 아이들은 혼좀 내줘야됩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서 그냥 혼좀 내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뿐하게 모래나 먹으라 모래먹으라 가뿐하게 여러분들 녹여줄게요 자 놀라지마시고 여러분들 네 네 실력이 놀라 네 오케이 다 왔죠 지금 네 가뿐하게 녹여줄게요 김미야님 네 야비하게 또 올라가서 싸우시네 어? 네 김미야님 아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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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쏘네 뭘로 쏜거야? 아 내려왔구나 김미야님 아 죽을뻔했다 진짜 진짜 죽을뻔했다 김미야님 그렇게 하면 안돼 까끌mus 그렇게 하면 안되죠 게임을 네 빨리 올라오세요 내려오세요 김미야님 빰 까끌 바로 내려와요 싸웁시다 남자밖에 USC northeast 어?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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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나 자네 너는 죽었어 너 없지 아까 거짓말이었지? 너 보호 없지? 헤매? 그래 보여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빼든건데 너 사람을 한명도 못 죽였잖아 넌 죽었다는거야 어 리아야 리아야 어딨어 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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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일테니 일로와봐 안 죽일게 그 말을 믿으라고? 내가 진짜 능력을 보여줄게 니 면세살인마잖아 진짜 안 만날거야? 어쩔 수 없네 진짜 능력을 보여줄 수 밖에 어딨어 리아야 리아야 어딨는데 너 내 진짜 능력을 보여줄 밖에 없겠네 어딨어 리아야 어딨어 어딨어 어딨는데 어디 숨었는데 어? 찾아서 죽일 수 밖에 없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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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목 닦아줘야겠다 어딨어 어디 계세요 제가 죽여드릴게요 네 어디 계시는데요 네 저 아까 님이 구멍낸데요 네 아 그럼 TP 탈게요 네 덤비시죠 네 때려보세요 네 때려보라고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 뭐지 이거 모기가 긁는건가 김민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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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봐주시겠어요 뒤를 한번 멀리 가서 자 뒤를 보세요 뒤를 자 한 대 한 대 맞을래? 어때 어때 그러면 머리에 머리에 구멍이 두 개로 뚫릴거 같은데 하하 남쳐 하하 저건 어떻게 남아 아디오스 하하하 아디오스 하하하 하하 하 하 아니 왜 저게 아디오스 하하 하 하 하 아 너무 웃기구만 아 아 아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